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. 지금 무한뻔락지가 중순되면은 금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무한뻔락지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가격 굉장히 좋고요. 이제 병어철이죠. 뼈가 가장 연하고 새꽃이나 핵감이나 조림으로 가장 맛있는 철 바로 병어철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라면은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 있는 사신미병어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요. 딱 한 끼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이 사신미병어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. 특히 새꽃이로 가장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사신미가 좀 더 작다 하신 분들은 삼신미병어를 추천드립니다. 그만큼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삼신미병어고요. 정말 도톰합니다. 그 다음에 가장 큰 병어 이신미병어입니다. 이신미병어는 지금 이제 뼈가 억세지 않기 때문에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신미병어로 새꽃이를 많이 합니다. 그만큼 맛있어요. 그만큼 맛있는 병어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드디어 두 띠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. 먹갈치고요. 오늘 작은 사이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먹갈치를 먹갈치는 한여름에 이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내장이 터져서 갑니다. 왜냐하면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싫다면은 지금 이제 먹갈치를 드시면 안 됩니다. 근데 그만큼 맛있고 구이용이나 조림용으로 너무나 맛있는 먹갈치다 보니까 정말 살살 녹아요. 특히 이맘때쯤에 나오는 먹갈치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꼭꼭 구매 요청드리고요.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. 오늘도 풀치 가져왔고요.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풀치다 보니까 풀치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. 젓갈용이나 아니면 뭐 조림을 드셔도 먹고 맛있기 때문에 꼭 풀치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만큼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열기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0미 열기고요. 5마리, 10마리, 15마리, 3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열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고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암치 간재미입니다. 간재미 같은 경우는 뭐랄까 쪄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밥도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